자필로 쓴 파충류책 안녕하세요.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저번에 결지동물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충류편 책이 출시가 됐는데요. 지금 앞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빵빵하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썼습니다. 자필로 쓴 파충류책 역사적인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최초공개입니다. 짜잔 지금 겉표지는 우선 이렇게 되어있구요. 뒤에 표지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은게 굉장히 많고 지인사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부분이 있어요. 우선 제일 궁금해하시는 가격. 가격은 13,800원인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짜란 정부루가 알려주는 파충류 체험백가 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역사가 그려지는군요. 도마뱀. 레오파드개코, 크레스트개코 등등 굉장히 많아요. 사육 방법 뿐만 아니라 저만의 노하우, 번식하는 방법 등등 다 써있어요. 카멜레온에 대해서도 있고요. 뱀,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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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기뚜라미 오래 키우는 방법 우리 여러분들이 맨날 어려워하는 거 기뚜라미 어떻게 관리해요 하는데 기뚜라미 오래 키우는 방법 등등도 있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까지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1년입니다. 1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브루도 나와있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넘어가 보자. 우선 다 나와있어. 다 나와있어. 진짜 다 나와있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QR코드라고 해서 네이버에 QR코드 친 다음에 이거를 딱 인식만 시켜주면은 제꺼 유튜브 영상으로 연동이 돼요. 대박사건이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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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부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검수를 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틀린 정보가 있을지 없을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이거를 만약에 사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죠. 와 이게 알 나오고 번식하는 거 거북이 종류도 나와있고 신비로 없습니다. 이번에 이 책이 출시가 됐는데요. 예스랑 교보 알라딘 인터파크 이 4개 서점에서 인터넷이랑 직접 방문해서 사실 수가 있는데 천명에게 제가 친필사인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영상 제가 한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1000개의 사인을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2019년 8월 24일 토요일날 바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화문점 교보문고에서 제가 팬사인회를 합니다. 팬사인회인가? 하여튼 책 출시 기념으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책 이런 것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박물관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홍보 도와주시고 많이 많이 사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